2 like TV 소리를 겁나 지내요 골프하게 지금 뭐라고 하는 명령이 Partnership 네 봤습니다 골프하자 얘들아 담배 한 대 씨들 피우고 오고 아이스크림 하나 줘라 아이스크림 다 부어요? 응 뭘로 빙빙과를 좀 낼까요? 뭐 약간 좀 입가심 할 거 없어? 입가심? 메론이고요 똥 다 있고요 아니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없어 간식? 간식이요? 응 아까 형이 핫바를 두 개 드셔가지고 간식을 나 그 다리 그 냉찜질 해야 돼 이거 꺼내놓은 거 네 다 놓았어요? 네 이거 조금 넣어갔네요 이거 어떨까요?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거 같아요 오늘 저녁 방송 있죠? 해야죠 해야죠 저녁 방송? 뭐 없어? 먹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 같아요 보시기 가요? 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저희 게임 방송 계속 하자 게임 방송 계속 합시다 와 별풍선 삼백 개다 와 별풍선 삼백 개다 너무한다 여러분들 뭐 없어? 아니요 아무 말 다 하지 말고 풍선 좀 쏴 주세요 아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풍 좀 싸주세요 채팅하지 말고 풍 좀 싸주세요 애드벌룬 안 쏘신 거 있으면 애드벌룬 좀 털어주세요 이거 좀 아니잖아 3시간 정도 했는데 방송 너무 심해 자 애드벌룬 더 없나요 애드벌룬 좀 쏘세요 터지고 음 이 와중에 충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맵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손이 땀나네 저거 했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가었나? 아이스크림 2개 가었나? 아이스크림 2개 가었나? 아이스크림 2구독보가 그냥 3개 가었나? 3개 가었나? 여러분들 주머니에 꽉 максим humility llamado 애드벌룬 하나씩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애드벌룬 좀 하나씩이라도 조금 싸주시면 네 너무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드려요 공짜로 주는 애드벌룬 자동적으로 슬라이 introducing 712kg 712kg 아이고 우리 임지그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시키 감사합니다 좀만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게 좋은거 같은데 이거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아아아아아 퀵뷰 드리겠습니다 퀵뷰 좀 퀵뷰 바로 드릴게요 퀵뷰 바로 드릴게요 조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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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 먹어 이걸 이거 찰옥시지를 제가 감이 어 이거 내꺼야 내꺼얌 내꺼얌 많이 해주세요 아니 난 둘 다 메로나인줄 알았어 아니 초록색 껍질이라서 나는 메로나 두개에다 돼지바 하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옥수수바 내꺼얌 이거 내꺼얌 내꺼얌 발빈님 좀 드릴게요 이 소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마땅히 드려야돼 응 여러분 천개라도 좀 채우자 나 저 좀 너무 힘들다 응 드려야죠 네 응 인지그검님도 달라는데 잠깐만 응 잠깐만 방지 좀 받고 네네 응 응 응 치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지그검님 죄송한데 그 실물 승부님은 펜관이 또 안 돼있으신데 퀵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예 양심이라는 것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맞아요 아 펜관이 하셨네요 근데 한계로 하셨기 때문에 약간 퀵뷰를 바라는 것은 예 조금 너무 처사가 예 말이 안 된다 예 한계는 좀 아니죠 예 일단은 인지그검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그냥 퀵뷰가 아니라 퀵뷰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퀵뷰 주세요 별개로 퀵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처사가 과하지 않나 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 퀵 좀 쌓아 별개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응 끝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맞나요 이거 이게 진짜 맞아? 여러분들 아 30개 30개 정도는 바로 드리죠 퀵시님 고맙습니다 네 30개는 퀵뷰 한 달치 가격인데 이건 드려야죠 바로 드리잖아요 음 절찬 세일 한번 해도 될까요? 500개 소시면은 방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황상의 방세를 단돈 500개 받아갈 수 있는 저러의 개입니다 이런 갠도 오지 않아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갬블로다가 그냥 101개로 오지게 뽑아가지고 꾸득꾸득 모아야 가능한 건데 이거 진짜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런 세일 오지 않아요 거의 뭐 한가위 세일 뛰어넘는 네 완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그 자체입니다 오늘 채팅 가장 많이 사는 누구야? 그건 모르겠어요 나 근데 저 채팅창에 안바사소다?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채팅세 내세요? 네 채팅세를 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때까지 그 세금을 안 걷었는데 세 네 그 포트방 헌법으로 오늘부로 계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세 내시고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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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세 좀 세금 좀 걷겠습니다 이제 세금 개념으로 가야겠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 어? 아니 좀만 더 싸줘 진짜 이거 에바야 납방 500개 종료는 납방 500개로 지금 또 이거 한두 시간 더 할텐데 방송을 해보를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맞아 하니하미하미 하미 하니하미 하니 하미 하니하미하니 하니 그냥 불쌍해서 적선해준 거야. 불쌍해 코트가. 방송 10년 넘게 한 코트가 가끔씩 진짜 무료할 때 새벽 시간에 가끔 보던 내가 페이보릿 하는 그런 BJ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보는 많은 BJ들의 방송을 보다가 코트를 보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이 사람이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사실 날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개인 방송하고 그러면 진짜 시간 잘 가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 것 같아. 코트가. 그래서 싸준 거야. 맞잖아. 다들 저런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맞쥬? 근데 모든 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한테 아직도 500개를 쌓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묻지쑤. 진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분 좀 그렇고 한 3분 정도 안 계실까요? 아니요. 한 명만으로도. 안 봐 사소다님 아가리 닥치세요. 씨X 채팅 그만 주세요. 화제 전환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개라도 좀 쏘세요. 안 봐 사소다님. 아가리 닥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 디에이치오님 계시네. 디에이치오님 500개 쏘세요. 항무소. 쿵쏘라 그러면 다들 얼어버리네. 드라이에이징 해버리네. 내가. 왜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응? 왜 멀뚱멀뚱 그냥 허공만 보세요. 500개 쏘 씨발라나. 저분. 저분. 말씀이 좀 심하시네. 정작 본인은 행가입도 안 됐는데 엄개. 엄개 가지고 와가지고 500개 쏘 씨발라나. 그렇죠. 엄개. 어떻게 좀 안될까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좀 많이 쏘 주세요. 네. 풍은 다 다익선입니다 애드벌룬이라도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애드벌룬이라도 좀 받고 걸어갑시다 힘들다 힘들어 그래도 애드벌룬이라도 한 개씩이라도 놔주시는 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윤희님 고맙습니다 지금 몇 개야? 1118개? 이거 최저시급은 넘었다 넘었네 고릴라라라님 감사합니다 33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폐지라도 모아야 돼 감사하고요 일단 방제를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12개 감사합니다 애드벌룬 아직까지 저런 분위기인데 율무차까지 하미하미하미하미하미 율무차 우와 코코아 우와 감사합니다 넓개야 총 1100개를 쏘셨습니다 나 있다 나 있다 헤헤헤 나 있다 나 있다 헤헤헤 나 있다 헤헤헤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나 있다 헤헤헤 김어링 김어링 감사합니다 헤헤헤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은 살만하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해봐야겠죠 잠깐만요 맵을 좀 바꿀테니까 조금만 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맵을 좀 받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은 손바닥을 맞읍시다 좀바닥을 맞을 게 맞나요 네 그런데 진짜 이거 조금 앞으로 손빡대해봐 아뇨아뇨 아뇨 아니 손 내밀어봐 어느 정도인지 아 오 키버링 감사합니다 브라질 버전 솔로공 초사이어인 그거인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박 아니 어느정도인지 아픈건지 과학적인지 봐주세요 과학적인지 안 과학적인지 많이 과학적인거 같은데요 과학적이야? 맞아보시면 알꺼야 한 번 맞아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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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과학적인지 형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남들이 말해준다고 경험을 해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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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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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살 때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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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이야 여러분들? 네? 재밌게 놓으십시오 타격 제로 타격 제로에요? 그래 그러면 그냥 그 그 통거 갖고 오세요 네 이지 이지는 안돼요 발바닥 쳐맞는 것도 에바겠지? 너무 과학적이야 안 과학적인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 하드 난이도다 과학적이지 않은 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드에요 뷰이스턱 좀 아 근데 좀 이쁜 맵 없냐? 어 근데 이 색깔 괜찮다 괜찮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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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어렵대요 가자 가자 이 사람이 만든 거를 조금 볼게요 그러면 응 줘보세요 어때요? 거의 그라데이션으로 오네 근데 형님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국 나온 거 봐요 지금 지금 혜렉스나이 좋아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럼 저도 맞으라고요? 저도 맞으라고요? 저도 맞으라고요? 우리 미칼님께서 첫 개를 가미압니다 마감 강살포 재미없었어요 대세요? 네 정말 재미없었어요 손 대세요? 재미없어 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대봐요 아 진짜 세게 안 때려요 아니 맞았잖아 세게 안 때려요 세게 안 때려요 한 대도 대봐요 방금 근데 마감 강살포는 마감 강살포는 좀 아니었잖아요 네 예? 네 일단 게임에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걸로 맞으시죠 이거요? 네 이렇게요? 무게를 두시는 부분 반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 미치겠다 아이씨 난 이게 좋아 음 단어를 안 맞으셔서 이거 어? 왜 삐져요? 미칼님 알겠어 때리지 말고요 그냥 해요 근데 뭔가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칼님 벌칙이 있어야 우리가 이 골프라는 게임을 할 때 몰입이 가능해요 몰입이 가능해요 네 네 미칼님 그럼 이거 어때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꼬집는 거죠? 아 아니 아니야 대봐요? 네 엉덩이 많다고요? 한 번 대보세요 아니 수타코트 저 사람은 아무런 기여도가 없잖아 아니 아까 쏘셨어요 누가도 병신이니까 오케이 굿아이디어라는데 굿아이디어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예 무릎을 때리 무릎이 여기 허벅지 위에 여기 꼬집다고요? 거기를 팍 때리는 거죠 예 이걸 때린다고요? 예 한번 때려볼게 아니 리크션 가야될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목 아프다고 왜 그걸 좀 하시면서 아 화면을 보이면 안 돼요? 아 이거 맞아요 어 여기저기 아니 여기 여기 아 그걸 때린다고요? 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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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해봐요 어 예 갑시다 그러면 자 진짜 갈게요 여러분들 네 여름팩 찜질 좀 하고 다리에다가 하고 갑시다 신뒤 은 도 Suk 달리자 달리자 쁘매한 우리 att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미칼르님 오늘 진짜 많이 사주셨다 어 일본해 맛있게 있어 에헤헤 그럼 저 dear 여기 하나 더 있잖아 , 위시옵룸 많이도 하드입니다 진짜 어려운 맵이에요 자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회째거든요 이 골프게임이 그래서 1점당 1대로 계산을 하는걸로 하고요 공끼리 치는거 허용해놨습니다 구슬치기 가능합니다 구슬치기 가능합니다 갑니다 렛츠고 고우 벌칙이 뭐죠 벌칙이 벌칙은 이제 화면에 안보이는 상태에서 허벅지 맞게 이걸로 허벅지를 맞는거죠 혈액순환에도 좋고 좋아요 네 갑시다 많이 어려워보이는데 아아아아악 잘쓴게 이 게임 설명을 드리자면 첫 순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네 첫번째 친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카피카피 와 이거 일단 지뢰밟고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잠깐만 되게 어려워 일단 잘쓸게 뜯어버려 뜯어버려 뭐야?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진짜 어렵다 개 박스 집중해야겠다 이거 힘주는 잘못하면 지옥간다 진짜로 저 이거 중간에 빠지는게 근데 와 아까 두칸 30% 안되죠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요 어 두칸 30% 안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제발 보여주세요 앞으로 가는데 여기 울퉁불퉁하잖아 이 노면이 이 노면 그리고 이쯤에서 멈추는게 가장 베스트에요 앞에 통나무 나와있는데요 자 아가리 닥치세요 보세요 두칸 15%정도 이 정도 보세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야 진짜 잘한다 여기서 멈추는게 오히려 베스트에요 야 잘한다 병신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다음이 너무 나 그대로 따라하죠? 아니죠? 아니죠? 두칸 반차는데 여기 멈춘거죠? 아이씨 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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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다 진짜 바보 아니야? 아니 경사가 저렇게 나있으면은 저렇게 때리면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자체로 못하는거 보니까 거의 오랑우탄 침팬지 대가리에요 아니요 그 밑에 급이라고 무슨 대가리죠? 보노보 원숭이 대가리 보노보 원숭이요? 보노보 원숭이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응 멈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한칸만 너무 무리한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저거 지뢰를 건드리면은 건드리고 바로 안터져요 조금있다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야돼 그 전에 들어가야돼 그 전에 들어가야된다 왕 진짜 어렵다 세아가 지금 굉장히 사프고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생롱길라 한 다음에 여기서 생롱길라 아일라 띵띵땅땅을 가자는거죠? 아니요 아니죠 그걸로가면 반대로 가죠 이와는 까잡고 살살 가겠죠 절대 나는 활동돼! 이거 내가 활동시키면 보낼수 있나? 아니지 저 안에 아니 하지마 그럼 바로 굿을 지금 하지마 아니 보내드릴게요 하지마 하지마 넣어드린다니까 그래야지 믿는데 나이스 멈췄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누가 자꾸 까친 아무도 안 만졌죠? 아무도 안 만졌어 혼자 이상한 소리야고 어 어 아 이렇게 들어가는거구나 어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 그렇게 코락코락한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아시겠어요? 쏘 깐나 쏘 뭐하세요? 잘 이렇게 쓰세요 어 파이브 스트로크 자 지금 첫번째 홀에서 저랑 시아가 네번 쳤구요 랄프가 다섯번 쳤구요 뭐야 일단 한대 정립했습니다 잘쓸께 어 저거다 이거 우물안에 넣으면 바로 홀인원 가능한거거든요 이 우물안에 넣는다라는게 아주 멋진 기믹인데 요거를 지금 랄프씨가 예 랄프 선수가 저 기둥 맞춰가지고 생롱킹라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병신같은 샷 아니었습니까? 방금 샷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다 치세요 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각이 안좋네 이거는 그냥 앞에 가서 멈추는게 정답 아닐까? 그정도? 그러면 누가 칠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저기 들어가서 안들어가지면 어떡해 이게 맞지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닌거지 아니 개소리 하지마 맵을 한번 보죠 일단 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 뭐야 이거 일로 해서 옆으로 넘겨서 가야되네 저쪽으로 저 유리관 안으로 존나 어렵다 아니 아니 거긴 1번 맵이잖아요 이 위에 이 뒤에 방금 뒤에 카메라 참 젖같이 움직이네 개색인 새끼 에휴 시벌새끼야 그러면 나 하 요렇게 가야되니 바로 그거야 어 이거네 아 이렇게 해갖고 뒤로 갔다가 살짝 해가지고 오는거였네 어 여기있냐 나갔어 원숭이보다 밑에 밑에 형님 보여주세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끼리 지금 막 공 부딪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들어간다 안되면 싸워야지 이제 내가 먼저 실험 맨인가요? 네 아 네 볼디 파킹 볼디 네 볼디 좋아요 이런 맵에 숨은 기믹들을 발견하는게 이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일난다 일단 랄프씨가 두 대 적립했습니다 네 저는 어느정도로 세게 때릴거냐면요 빨리 하세요 네 세아씨 하세요 날씨 슈웅 오 뭐야 이 맵 진짜 별 별 오브젝트를 다 썼네 이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슈웅 해가지고 저 안테나 맞은다 너의 길을 다 내가는 중 라모르기 여기서 한방 쳐갖고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간 다음에 슉슉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저기 나무 보이죠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잘 보세요 퍽 해가지고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잘 보세요 지금 각이 나와요 해 보세요 본인이 할 거에 대해서 장악하게 설명 좀 합시다 랄프씨는 각이 나오네요 요렇게 치면은 탁 탁 맛있다 오잉 아잉 오잉 헐인 원 슈우우우 떠떠떠로롬로롱떠로롱떠로롱끈 아 이거 넘기기만 하면 되네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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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일정받아갑니다 아까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요런거 한두판 하면은 딱 잡고 오죠? 바로 가죠? 멈췄죠? 하지만 뒤로 돌아갔죠? 하지만 아니죠? 멈췄죠? 바로 멈춰버렸죠? 이름은 이제 동점이 있는 거예요 그만해라 개새끼야 그렇지 동점은 한 대씩 나이스! 나네요? 네 너무 좋아요 나의 실험맨이네요 뒷차이가 걸릴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닥치세요 어? 보인다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어디로 넣어야 되고 어디로 넣은 다음에 세렴킬러 하나에 바로 슝샹샹샹샹 가는 거죠 바로? 와 이거 존나 어려운데? 뭐야 저 왼쪽 다른데 보여 와 이거 존나 어려운데? 저기 사이로 넣는 거 아닐까? 네 잘 넣어야 돼요 근데 요정도? 오오 개살넣었다 이거 와 지려버렸다 저기 또 넘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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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뺑 안 돌아와도 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 내 거예요 뒤에 뭐 있지 않을까요? 너 뭐지? 와움즈 너 여기 있냐? 뭐하세요? 아니 보고 있잖아요 기믹 기믹 아 뭐 기믹을 살핀대 용병을 하네 어? 뭐하는 거야? 용 공공 디저 짜아아아아아아아악 이 형 뭐한 거지? 난 갈 게 오? 하지만 안녕하세요 내 앞에 멈추네요 저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쳐갖고 탁 탁 탁 탁 탁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진짜 포인트야 오케이? 원포인트 레슨 오케이? 저기서 지뢰밟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가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뒤로 쳐가지고 저기 지렁이 있는 데로 넣어보겠다는 건데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게 뭐야? 기믹이 있어요. 분명히 저 지렁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을 해요. 금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밑에 지금 진저브레드가 웃고 있잖아요. 비윤 씨라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너무 셌어. 쥬렉 쿠키. 잘 보시라고요. 맞네. 이거라고요. 아 시발. 도전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은 항상. 자 지렁 밟나요? 지렁 밟나요? 안 밟죠. 안 밟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차이 나죠? 나쁘지 않아요. 괜히 기믹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네. 플레이해서.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어? 어? 이렇게 이러면 동점. 어떤 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나이스! 나이스! 진짜 어렵다. 나이스. 와. 까시가 나를 막아버리네. 오케이. 1등? 다시 탈환합니다. 근데 1점 차이밖에 안 나서. 마음에 나부터. 나이스! 안 나 있다. 벽 맞추고 가는 거네. 이게 벽을 쳐가지고. 네. 옆으로. 이리로 해서 오는 거네. 쉽다 근데. 이건 좀 쉬운 편이네. 근데 이 기믹을 제가 못 본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세칸 반. 거기서 하면 힘 딸릴 것 같아. 세칸 반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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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게 아니었네. 쉽지 않았나. 아니 근데 난 각이 너무.. 나이스! 이제.. 아 이게 happiest으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저렇게 치는 게 맞지. 근데..mar잖아. 각이 맞아. 잘 가보. 이 골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난 한 번 쳤지만 나도 두 번씩 쳐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점점 벌려 나가는거죠 네 동점이고요 제발 이 다음은 세아씨부터 쳤으면 좋겠네요 제발요 제 일생일대의 소원이고요 저도요 세아씨가 밑에 있으니까 자리는 자리가 나이스! 나이스! 이게 이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 거기 들어가는거 맞아? 그냥 넘어서 위쪽에 아니 왜 설명해주고 그래 너는 맞냐고 물어보는거잖아요 아니 설명해주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개인이 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자꾸 설명을 해주나 방해하는건데요? 맞아라고?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끼리 맞나요? 오른쪽끼리 맞는거 같은데요 왼쪽끼리 맞나요? 오른쪽끼리 맞는거 같은데요 오른쪽끼리 맞는거 같은데요 어 잠깐만 오른쪽 갔으면 이거 걸었다 내려진다 맞지 여기죠? 어 맞네 맞네 오른쪽 가야돼 오른쪽 오른쪽 가봐 근데 자리가 해봐 돼 무조건 되지 안 될거 같은데 되지 바보야 아니 왼쪽 가세요 화남자새끼바냐 오른쪽 가세요 당신은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각이 안가워요 중간에 멈췄으면 좋겠다 멈춰 걸래? 왼쪽은 멈춰 골프를 좀 치다보니까 살이 좀 빠졌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잘 보세요 당신은 오른쪽은 아니 닥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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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쪽은 부스터가 없네 아 나이 딱 나이 딱 나이 딱 나이 딱 나이 딱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그득그득하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쏘깐다 쏘까 쏘깐다 오른쪽 많이 가세요 많이 가시고요 우리 먼저 나올게 나올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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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왼쪽으로 왜 olsa 이러면 случаgrade zur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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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y 너무 좋다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실력대로. 나이스! 나의 실업맨이 되어줘. 저기 꽃이 있던데, 방금? 뭐지? 어, 나 봤다. 어, 봤는데? 개머네, 이거. 저기 써야겠다, 이건. 어, 위에 올리는 것도 있고. 난 봤다. 봐봐, 저기 꽃이 왜 있어요? 난 봤다, 난 봤다. 어, 옆에 공간도 있다, 이거 뭐지? 풀 파워는 아니고. 어, 이거 탕해서 올리는 건가 보다. 여기서 올리는 건가 보다. 올리는 건 절대 아니야. 저거 꽃이 뭐냐고, 내 말은? 아니, 닥쳐. 뭔 꽃이야. 이게 꽃 있잖아. 그 의미 없어. 이거는 저도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는데. 걸리는 거야, 그냥. 너나 가, 갈라며. 이건 오르막길이야. 여기는 어디 걸리면 요리로 나오라고. 지금 저 잡초에 꽂혔거든? 네. 하라 그래. 절대 아니야. 안에 공간이 있네. 해봐, 해, 해. 쳐, 쳐, 쳐. 쳐. 잘 칠게요. 근데 저 잡초가 참 맛있네요. 잠깐만, 저 잡초 먹어야 되나, 저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인데. 하던대로 하세요, 당신. 눈독 들이지 말고. 오오오오. 와, 쳐가지고. 진짜. 와, 하남자 특. 하남자다. 하남자 특. 남의 떡이다, 거구. 너 넘겨요! 하남자 특. 코트형. 시발렛.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왠지 여기 있는 거 같아. 어, 가만. 가만. 너와, 이 새끼. 각 안 나온다. 너 한 번 더 쳐야 된다. 어. 아, 이거 가까이. 아, 근데 저기 구멍이 있네, 보니까. 네. 툭 쳐봐. 그렇지, 맞네. 이거야! 하하하하. 이 사람들이 정말. 어머니,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코린. 와, 이거네. 와, 이 기믹을 막. 이거네. 이거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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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아, 이 시X. 야, 어떻게 이 시금치를 보고 저걸 갈 생각을 했을까?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편으로는. 좀 인정 좀 하세요, 인정 좀. 인정 좀. 인정할게요, 이거 인정할게요. 이거 인정할게요. 저 풀이 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행했으면, 아주, 어, 지옥을 맞받겠다. 배에 너무 아파하면서. 근데 이거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당신? 하세요. 어차피 뭐, 뭐 두 번. 하하하하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I don't care. 그만 할래. I don't care. 그만 헐래. 그만 헐래. 자, 점점 벌어집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제발 마지막 차례 걸려가지고. 2점 차씩 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따마 씨바. 왜 자꾸 나부터 하는 거야. 위에 올리는 거네요. 여기. 어, 잠깐만. 이거 개빡센데? 웃도혁은 남하네. 쉬럽네. 나만. 나만의.. 어? 잘 가시고요. 아 씨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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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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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어? 아이스. 지옥같다. 아, 쪘 댔다. 형이 지뢰를 치워 줬으니까 빨리 가야 해. 지금 계속 있어. 지뢰를 계속 나와요. 아, 바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저거? I don't care 그만할래 왜 이렇게 안 보는거야 근데? 나만 봤나 여기? 네 넘겨 하고싶으면 해봐 마음껏 해 마음껏 해 뒤져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로 넘겨서 가는게 아니겠다 저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저거 피하고 피하고 셀룩길라 해도 어려워 내 차례인데 잠시만 있어봐 여기로 가는게 맞지 살짝 쳐가지고 이게 맞아 또 도전하는거는 아주 바보같은 짓이야 한칸 반? 세칸? 와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거야 쥐치렸다 시발 파여있다 파여있긴 한데 너는 쉽다 세안은 되게 쉽다 이 새끼 진짜 잘쳤네 빨리쳐 나이스 터져나 터져나 아 뭐야 나이스 빰빰빰빰빰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아 깝이다 이거 똑같아요 파여있어가지고 어차피 세 번 치는거 그래 어차피 세 번 치는거 안전빵으로 치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버기 저도 버기 아 신기한데요 아 라이프가 계속 나이스 아니 왜 나부터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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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무리에요 띄웅띄웅해야지 와 이거 개어렵네 오케이 너 쳐봐 너 쳐봐 2칸 30% 응 안돼 뭐하냐 나가 뒤져 속도가 안돼 빰빰빰빰빰 이렇게 쳐야지 한 번에 들어가야지 오 됐다고 갈게요 오 남은수 떨어떠어 Games 가 잘 objective 빠 빠 빠 빠 빠 빠 세아야! 외부로! 그만해! 아 시발! 너무 좋다! 1번, 2번, 3번 이거 못 보게 되어있어요 여기 옆보기 구멍있잖아 옆보기 구멍 다 똑같아요 이건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을 따라갈 것이냐 저는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려구요 똑같은데 자 세번째 두번째 두번째 구멍에 제발 제발 주세요 뭔데요 뭔데요 어디갔는데요 어? 좋은데요? 홀 앤 원 막힌다 나는 세번째 어딜가요 10번 쳤으면 여기다 나가지마 그러니까 어? 똑같은데요? 뭐야 아니네 오케이 무조건 두번 쳐야되네 아니 근데 중간으로 보낸다는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내줘! 오 안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네 그냥 견갑춤 똑같네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나이자 가을이 쳤다 이러면 오히려 좋지 아니 근데 어우 이 맵 잘만드렸네 에? 어 어이 은 쿠 latency 에이 맵이 맛있네요 재미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너 세대 맞아야 돼요 이제 바뀔거에요 어? 봤다! 난 봤다! 난 봤다! 난 봤다! 선생님께 말해야 돼! 이걸 봤네 그래도 두번이네 이렇게 그렇죠 두번이야 똑같애 그렇죠 두번이야 한번에 들어가려고 도전한거야 생로끼인가 아이리라로 해서 띵띵땅땅 하면은 너가 비응신새끼라는거야 그렇지 어? 나 뭐야? 나 왜 없어? 들어간 판정인가? 뭐지? 나 왜 없어? 일단 쳐봐 왜 난 안하지? 나는 왜 안하지? 나는 왜 안하지? 들어간 판정된거 아니에요? 몰라 쳐봐 플레이어가 사라지는 버그가 있나? 오예 오예 이거 두번 추가해야되요? 버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2초 왜냐면 나는 잠깐만 왜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리스폰 됐건 나는 한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봤어 그냥 2초가 안돼 2 그러면 다수결 가수결로 갑시다 2 2 2 2 아니요 맞아 오케이 너 지랄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요 칠게요 형도 똑같이 원숭이가 되려고 하지마세요 아 이거 뭐야 설마 저거 노란도 맞추는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건 그냥 기믹이고 저건 불알이 돌아가고 있는데 와 미쳤다 지레밭이야 오 이거는 블랙홀로 해가지고 날라가라는거네 이거는 띵띵땅땅 아이락이 안될거 같은데요 쳐 그냥 쳐 쳐 어 어 어 위로 잘 피했다 잘 쳤다 도전하면서도 한방에 갈 수 있겠다 세안은 되겠다 파여있어 파여있잖아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 니자 니 그건데 너는 하남주세끼라서 오른쪽으로 빨리 꺼져 빨아들이는거 왜있어 저거 위에 블랙홀이 왜있는거야 어 어 지옥가라 어 불도 오브젝트야? 와 쏘까나 쏘까나 어 버크걸렸다 나이사 나이사 하하 자 전에 우리는 합의를 봤습니다 뭐냐면은 버그도 실력이에요 와 예 방금 저같은 경우는 이제 0번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의하에 두번째 했지만 세안은 14개가 추가될 수 밖에 없는 버그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구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1화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거는 뭐 암묵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혁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길 수 없는거에요 맞죠 예 예 씨 알로마 유비 관우 정 비 자 넘기세요 복숭아나무 이거 아 여기서 그거 해버리면 되잖아 리타이어 아니 아니 그 위에 이거 맞죠 이탈리아 맞죠 14번 하시구요 음 갈게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나는 왜 안해 근데 나는 왜 안해 근데 나 하는거 맞지 아니야 나 지금 몇번 친구로 나와 0번 0번 넘어갔어 아 넘어간거지 어 어떻게 가야될까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거 불 맞으면 버그거리는거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제발 불 맞고 버그 아니 이거 버그는 진짜 웃겨 버그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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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버그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쳤던게 너무 쓰레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엇보야 세하 엇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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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s 엇보업 에 사 finding 엇보업 으 엇보업 코 엇보업 이나 임 엇보업 엇보업 liner 엇보업 네 엇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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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터지라고 씨발 새끼들아 그만 터지라고 시간 계속 간다 오브젝트지? 네 셀럽길러 해야돼 아.. X 됐다 다섯 번 쳤네 이거를 45 이게 맞아 아니 근데 왜 자꾸 나부터 해 왜 내가 생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지? 너무 좋다 아.. X.. 어? 뭐야 이건? 오히려 어? 어? 이게 낫네 오히려 어? 나 봤다는데 저거 홀 뒤에 뭔가 있어 네 저도 봤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2 1 2 2 5 5 나만 봤다 그거? 정말 어렵다는 거야 이거? 응 나는 갈 거야 나는 첫 번째로 가든가 세안은 도와줄게 가운데로 가야겠다 나 네 끝에 감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이러면서 멀리 가네 나이스 저도 봤거든 어 무조건 이게 맞아 아직 이 사람 아직 어 나도 돌아갈게 이 사람 모르고 있어 엄마 돌아가면 돼 난 돌아가면 그만이야 각이 각이 안 좋아요 맞나 이게 너네 거기 많이 쳐라 난 여기를 도전할 거야 예 오케이 각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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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는 소리 하지마 초칠게요 닥쳐 어 어 나는 없지 어 밑으로 다니지 물길 타는데 왜 세게 치냐 비영신 에휴 비영신새끼 쏙 간다 이거 각이 아예 안 나오네 응 안 나오면 가면 되잖아 나오는 것으로 현명하다 현명해 어쩜 이렇게 현명할까 진짜 어려운데 이거 도전한다고 해서 시간 계속 가는데 1분 남았는데 벌써 잘한다 잘한다 우와 그렇지 나는 하거든 이게 여비 간호 상비 그러면 여기에서 응 적응은 탄 다음에 내려가면 돼 여기 너무 쎈데? 존나 어렵죠 아씨 로우 어휴 어디로 가요 아잇 아잇 조세아씨 이리로와 아유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런 씩 치세요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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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2점 추가하니까 형 36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발사! 저거 눈이 왜 깜빡 빠져가지고. 아 저 중간이구나. 저 지옥의 구멍은 뭐야? 처음으로 큰일 나는 건가?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진짜 중요하다 이거. 잘 쓸게요. 세 칸? 세 칸 싱커? 오케이. 난 세 칸. 아이씨. 시옥으로 가버릇. 아이씨. 시.발. 쟀갔네. 나 먼저. 너 세 칸 침땡했다 이거. 나 먼저. 너무 쎄놓을 것 같은데. 나 먼저. 나 먼저. 일로 갈게. 코가 맞나요? 어? 운이다 이거. 또 지랄이야. 코가 아닌 것 같은데. 맞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운이에요. 저거. 코로 들어간다고? 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아. 와... 맞네. 야. 하하핰. 펄이. 와. 나도 보여줄게. 세 칸 반. 나이스! 야! 야 이 시발레나 나이소! 개새끼야 잠깐 형이 쳐 놓은거에요 아니 왜 3칸 반이랑 옆에서 이상한 정보를 줘 오케이 2칸 반 시박새끼야 오케이 1칸 반 아니 미친새끼야 에류로 가라는거야 이거 또 쳐야돼? 계속.. 계속 치세요 오케이 닥쳐 아가리 닥쳐 진짜 한칸 아이 꺼져 개잡소리 애들 하지마 나이소! 가운데로 가면 저박습니다 바로가세요 딱 아니요 아니에요 구멍 끝 네모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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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세요 끝 됐어 이러면 들어간거야 어 이거 눈으로 갔으면 바로 나오는거 아니야 근데? 빨라색이었잖아 눈이었네 눈이었네 코가 아니라 눈이었네 상식적으로 코가 더 쉽잖아 더 쉽다고요? 코가 쉽지는 보다 이거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더 실린더 보고 가는게 맞아요 오오 인정해주시죠? 지렸다 이거 지렸다 이거 지렸다 이거 지렸다 이거 지려버렸다 어? 아 제발 멈춘장에서 가다가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어? 이거 형 40점이에요 괜찮아 세안은 처음 맞아야 돼 맞죠 어? 왜 뒤에가 뚫려있지? 어? 아 나 보인다 난 봤다 야 이 기믹을 숨겨놓은 제작자의 의도가 참 대단한데요 전 제작자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멋진 팀 억퀴 보인다 빡치네 그냥 형 보셨죠? 응 봤어 봤어 저 풀 절대 안알려지 절대 안알려지 저 풀인거 알고있네 풀 맞아야죠 근데 저 지붕타고 들어가야돼 저거 어려운데? 그럼 그냥 정배로 가던가 도전하기 싫으면 도전하지마 정배로 가던가 아니야 너 하남자였잖아 어? 아이씨 조금만 더 모르겠다 저정도 각도로 한 두칸 반 정도? 난 각이 안나온다 Day 넌 각 안나온다 넌 그냥 정배로 가라 보자 이게 이리로 간다음에 이리로 쏙 떨어져가지고 이리로 쏙 나오는거네 그냥 두번이네 그냥 두번 치면 된다 sleek 뭐지여 민호 ee 세번째 안에 랄프는 와 각이 제일좋네 형이 여기서 어떻게카런라 응 거기서 풀파워 되는데 하.. 근데 진짜 풀파워 두 때렸어야지 너무 찰PLE 진짜로 이게 맞나? 정배로 가요 위로 올라가도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 잘한거에요 이것도 굿 굿 파킹 그레이트 잘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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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걸린 후로 걸려버렸다 딜레마 걸려버렸다 진짜 큰 애가 한 번에도 못 빠지잖아 빠질 수 있어 한 번에 빠지면 이리로 가운데로 가야지 한 대 쏙해서 왼쪽으로 보내줘 한 번씩 어렵다 이거 너는 세 번에 가야되네 난 두 번에 가는데 말이야 뒤에 우물로 가면 두 개 줄여줘 꺼져 진짠데 왜 모르지 왜 모를까 굿 다른 개 세아 버그를 받아들이는거면 이런게 너넨 Beg 까르 확 세아 버그를 받아들이는데 너넨 버그를 받아들이는거 아니야? 네 세아는 왜 31번이면 이 세아가 왜 난 20번 왜 두 번 추가해야 하는거야? 난 치지도 않았는데 형은 좋은벌레, 저는 좀 나쁜벌레 ㅅㅂ 이걸 먹는다고? 한 번에 누웠는데 이거 두 번 깎아야 돼 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랏 하하하하 나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테 나 하나사 Voilà 진짜 한 칸ik도 받아 한 칸 반 맞아. 이건 믿어도 돼. 어, 그 정도. 한 번에 들어갔어. 도와주는 거야, 꼴등이니까. 불쌍하긴 해. 버그 걸려가지고 14번이나 쳐버렸어. 난 누구처럼 조롱하지 않아, 꼴등을? 그래, 그래, 그래. 누구는 조롱하기 바빴는데. 하... 아이, 잠깐만. 아 씨, 프리킹 못 나온 게. 어, 이 위에 뭐 있던데, 뭔가? 어? 뭐야? 어?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거네. 여기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 가운데 치면 안 돼. 여기로 해서. 개 어려워요, 올라가는 건데. 와, 이거 너무 먼데?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다니까. 아니, 가운데 구멍 뚫려 있잖아. 저기를 보라고, 인마. 거기를 왜 가! 병신이야? 어? 완전 병신 제끼인데? 저거 올리기 어려워요, 저게. 완전... 이거 너무 못해, 어차피 한 번에. 야, 봐봐. 프리킹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되는 건데, 이게 넣기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하세요, 그러면. 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잘 볼게요. 음.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돼. 이거 X나 쉬워, 이거. 몇 번에 구전을 해야 되는데. X나 쉽다니까. 하세요. 해 볼게요. 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네. 진짜 바보들이다. 바보할게요. 하세요. 이, 이, 이 멋진 길을 놔두고. 바보할게요. 하세요. 오우. 와. 진짜 도전할 만했다, 근데. 놀이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 도전하는 게 맞아요. 아냐, 아냐. 그러러 가는 거예요,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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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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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잘 보세요. 어차피 저희 옆으로 오실 거잖아요. 맞아요. 왜? 잘 안 되실 거잖아요. 어차피 옆으로 와가지고 갈 건데. 봐봐. 그러니까 너네는 이래서 안 돼. 네, 내. 하애앉. 뭐라구요? 뭐라구요? 야야야야하, 아. 아. 아니까 너네는, 그 바보가 짓 about 사람이, 말을 하게 해줘야 할 거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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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뒤에도 뭐 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네는 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거야 너네는 절대 안돼 왜 보고 지기 seo Babyresso기를 enroll 하하fic 동사동사이 파이킹 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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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쥬 아잉 안돼요 안돼 이서 오기 아이씨 옆에있네 그래 그거였네 오 이거를 도전한다고? 와우 와우 아이씨 버그 때부터 마가 꼈어 그렇지 잘했어요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사실 뭐 그렇게 큰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세안은 여섯번을 치네요 피웅신같이 말이죠 여기서 라이프는 과연 안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요 여기서 두칸 70%를 쳐서 한번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전대요 두 분만에 들어간 내가 더 상남자야 아 진짜 내가 1등 됐네요 아니 내가 1등 됐네 뭐라고 어 잠깐만 야 이거 다쳤을 때 이거 굉장히 빠른데요 이야 오 멋진 성공이었어 홀인원 이것을 인정해줘야되요 이게 전대요? 근데 저기 말고 길이 없는거 아니에요 이게 전대요? 이게 숱잖아 너 너무 숱잖아 아 이거 숱다 숱 근데 마지막 볼 전이에요 이거 음 맛있다 아 버그이씨 한마디로 세안 X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음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음 멋지다 음 멋지다 오 깔끔하게 들어갔다 좋았어요 와 버그 안 걸렸던 꼴등이야 너 든든 든드두르른 보간 든두드르르륵 똑같네 저 길이 여기다 쌩로끼필라아일라 길로윙 생끼해 악 띵띵딱땅띵 땅띵띵땅땅땅땅땅땅 경진재키 여기가 내리막인데 거기서 이렇게 세게 치면 안넘어가겠냐? 참 바보 같아요 정말 이런 바보같은 새끼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런 비용신같은 새끼를 봤나 이렇게해서 슥 내려가서 인마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거든 너가 뭐 알아요? 몰라! 내가 널 날려버릴거거든 어? 어? 아 나쁘지 않아 이게 맞아 이게 정석이야 어 이게 정석이라고 너 여기있냐? 아까 형이 쳤어요 내가 쳐줬어 어이 시발 여기가 어디지? 시발 잠젓까지 치친다 더 가 더 가 더 보내줘 어 거기서 어디지? 아 나쁘지도 않네 자 잘 봐 여기서 프리캠으로 여기서 퉁 쳐가지고 생로끼를 한 다음에 여기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뭐있다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아주 베스트야 근데 저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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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타야되네 저거를 한 방에 쭉쭉쭉 가야된다는거죠? 그렇죠 세안은 또 여기서 또 오 센록? 멈추나요 저기? 피했다 피했다 저기 들어가면 죽대는거에요 가운데 간다고요? 아이고 막혔어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셋하세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되 어? 지랄 어? 너도 오세요 너도 오세요 저 없었으면 갔는데요? 너도 오세요 먹먹어 꺼져 안녕하세요 우리 가있어 저기 내려가있어 어 그러면 시간 단축되고 좋아 오히려 좋아 나이스 형 이거 바로 내려가 오픈 바로 역전 가능하다 우리 가고있어 지금 하수도 가고있어 지금 하수도 가고있어 지금 나 어딨냐 근데? 나 저기있잖아 저기있잖아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거기 아냐 위로 올라가야돼 올라가는게 맞아 올라가는게 맞아 바보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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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꼴차한테 그러고싶으세요? 내려가 올라가는게 맞대니까 바보야 저기있네 약간 밀어주고 틱 오케이 다음야마 나는 편하게 내려가니까 세게 풀파워쳐야돼 오케이 풀파워쳤어요 풀파로 가는중 풀파로 왔어요 풀파로 왔습니다 풀파로 왔어요 지금 오 오 그렇지 우와 하하하하하 자 40초 나갔고요 오 그런얘기좀 하지마 40초 40초 아이고 또 멈춰버렸네 그런얘기좀 하지마 시발년들아 으응 아니야 더 할거야 진베이 운이 좋아야돼 여기도 어 들어왔는데 와 진짜 내가 운이 좋은거였네 아저씨는 운이 좋으세요 실력도 출중에 있습니다 어 아 되네 된다고 절대 되죠 여기서 이제 멈추죠 자 보세요 갑니다 갑니다 시간 그만 끌어 시발 이렇게 해서 시간 초간 안되네 아 시간 초간 안되네 사랑해요 고 하지마 아 좋아 어차피 처맞아 저는 어차피 처맞아야되니까 14대를 줄이겠다는 마음이 어 넌 해봐 해봐 대신 내가 너를 때리는 파워가 세진다는거라 좋은 마인드기네 나 진짜 세게 때렸잖아 이미 세게 때렸잖아요 어 어 너 죽은거 같은데 존댔다 나 진짜 존댔다 판대 늘어나니까 상관없어 아까보다 멀리 버렸으면 10초 시간 때문에 아 맞네 아 여기서 쇼부를 봤었어요 자 결산할게요 한 대 한 대 그리고 몇 대 대야죠? 23대요 20세대 형 25대 어 한 대 23대 한 대 됐어요 자 제가 때려야죠 제가 1등인데 아 내가 1등이잖아 내가 1등이잖아 라이브 형이 1등이에요 뭐 소리하세요 아 맞아? 아 그래 그래 되세요 되시라고요 한 대는 더 세게 때려내는거 아시죠? 지금 그거 되라고 말씀드렸죠 남자받고 깔끔하게 한 대 한 대 몇 대만 할래? 몇 대만 할래? 한 대입니다 그거 말고 몇 대만 할래? 한 대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게 딱 한 대 안 맞잖아 한 대 이거? 아 좋겠다 진짜로 주세요 몇 대죠? 몇 대? 20 22대 22대 아니 근데 보여주지 마세요 과학적이잖아요 안 보여주고 당신의 얼굴만 보여주세요 당신의 얼굴만 보여주세요 당신의 얼굴만 볼게요 22대요 깔끔하고 몇 대 맞을래? 남자답고 시원하게 빨리 치세요 16대 지금 네 와 진짜 아픈데 아 진짜 아픈데 이거 진짜 너무 아 몰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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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아파 하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하아 아 아 아 스물한대 인가요? 22대입니다 두 대만 깔끔하고 시원하게 몇 대 남았냐? 몇 대 남았나? 2대 남았습니다 2대 남았나? 깔끔하고 2대 남았지? 빨리 때릴게요 이게 더 아픈데? 3대 남았어요 방금 저의 슈퍼 손목 근육으로 20대 때렸어요 솔직히 누가 더 아팠나? 형이 더 아파요 불쌍해가지고 저는 이제 왜요? 가야 된다는 거 같은데요? 어디 갑니까? 약속이 있어가지고 맞나요? 들어가이소 진짜 막고만 가네 패고싶은 뭐 하시던가요? 막판하고 가시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이소 여자친구 보러 갑니다 가이소 빨리 가이소 당상 가이소 빨리 가이소 라이프 형 저의 기운을 다 받으이소 그럼요 코트 형 이제 라이프랑 또 다른 거 해야지 1대1 안 하네요 1대1이 재미없어요 1대1을 무슨 재미로 해요 저희는 뭐 할까요? 방종합시다 그거 그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요즘 알겠습니다 저녁 11시에 올게요 여러분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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